오늘 밤 나한테 수청될 생각은 뭔 것이냐? 굳이 샛내의 약을 듣고 싶으시다면 싫습니다 황진이의 뒷면에 있는 정말 인간적인 황진이를 다뤘어요 화려한 그런 뭐 악기를 다룬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영화로 돌아온 황진이는 기념기보단 여인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남자 노미와의 사랑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뭐 여러가지로 고뇌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 황진이를 다룬 것 같아요 인간 황진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상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여색의 상징이었던 붉은색을 과감하게 빼낸 것 기녀라고 했을 때 가장 상징적인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니까 굉장히 새로운 느낌에 훨씬 더 모던한 느낌의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붉은색이 들어갈 자리는 검정색이 대신했습니다 세련된 검정색 이미지로 16세기의 신녀성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기념의 화려함은 한복 원단과 장신구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속살이 비치는 레이스 소재 한복과 고급스러운 서양식 문양 1미터가 넘는 대형 놀이개가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외본 한복을 꺼내오실 때마다 되게 신기해하면서 입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한복을 또 처음 봤고 이번 영화의 원작은 북한 작가 홍석중의 작품 그런 만큼 시사회도 이달 말 금강산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